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은 제3부, 내적인 위로에 대해 제56장,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에 대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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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as thou hast said and promised,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and promise, 약속하다예요. 약속하셨듯이, even so, 그렇게, let it be unto me, 제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and grant me, grant는 허락하다, 라는 정도였죠. 제가 to prove worthy, worthy란 말은 합당한, 그래서 합당한 것으로 prove, 판명되다, 즉 판명되다, 판명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소서. I have received the cross at thy hand, 제가 주님의 손에서 cross,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I have carried it, 제가 그것을 carry, 옮겼고, and will carry it even unto death, 그것을 죽음에까지 따를 것입니다. as thou hast laid it upon me, 주님께서 그것을 제게 두셨듯이, 이 laid는 놓다, 두다, 라는 동사, lay의 과거형이 laid고, 과거형이 역시 laid입니다. truly, 진정으로, the life of truly devoted servant, devoted 하면 헌신하는, 이런 뜻이죠. 서버트는 종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종의 삶은, is a cross, 바로 십자가입니다. but, 그러나, it leads to paradise, lead to 하면, 뭐뭐로 이끌다, 라는 표현이죠. 그것은, 즉 십자가는 천국으로 이끕니다. I have begun, 제가 시작했습니다. begun, 원형이 begin이죠. begin, 과거형, began, 과거운사, begun, 이렇게 되죠. 제가 시작했고, I may not return back, 제가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고, but, leave it, 그것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